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강의는 청지각 훈련법의 유효성에 대한 강의 연속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줬던 강의 주제가 토마티스나 베라르 같은 청지각 훈련법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한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히 요약을 하면 자폐 치료 효과가 있다든지 언어 치료 효과가 있다든지 언어 발달의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다 과장된 정보다는 것이고 다만 청각적인 자극 처리 능력이나 전정감각 처리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청지각 훈련법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청지각 훈련법에 대한 소개를 듣고 알게 되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아닐까를 갖다가 첫 번째 강의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토마티스 베라라 IRS 서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경제적인 경쟁도 하시는 것 같아요. 효과에 대해서 경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 알려드리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이걸 선택을 하려면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봐야 되거든요. 토마티스 베라라 IRS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토마티스 기계는 이런 기법 자체는 사실 토마티스라는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베라라는 사람이 받아갖고 더 발달시켜서 미국에서 AIT라는 걸 만들었고 미국에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T에서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제 IRS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같은 사촌지간이죠. 토마티스 베라라는 IRS 그러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이제 이 토마티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악을 가장 큰 특수증을 말씀드리고 모짜르트 음악을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건 몇 개 있지만 클래식 음악 중에 모짜르트 음악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심리 정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하고의 친화력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이 그런 엄마하고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친화력이 있는 모짜르트 음악을 채택한 것 같아요. 진행방식은 이제 한 번 할 때 두 시간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일 정도 진행하고 한 달씩 위를 반복하는 걸 3회 가량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90일 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3회 하고 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같이 얘기 돼 있어요. 베라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토마티스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접근하는 이번도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짜르트 음악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심리 정수적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셨나 봐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청각에 정확하게 자극을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자극 방법을 동원했어요. 레게 음악이나 락 음악을 사용해서 강력한 비트와 빠른 템포로 청각 자극을 갖다가 주는 걸 통해서 청각 회복을 개선시키는 걸 강조했죠. 자극 양이 강해서 그런지 진행 방식도 30분씩 하루에 두 번 하는 방식으로 10일 정도 진행해요. 그러고 나서 한 5, 6개월 후에 2차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베라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력한 자극 방법을 주게 되면 토마티스가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토마티스 하는 분들이 베라리에 뭐 지연이나 이런 효과가 없다든지 뭐 골전도가 없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부수적이에요. 게이팅이나 필터링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게이팅이나 필터링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효과에서 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ILS로 가면 이게 좀 달라져요. ILS로 가면 클래식 음악이나 팝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하루 1시간 정도씩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토마티스나 베라리 같으면 휴식기를 갖다 자꾸 강조합니다. 뭐 휴식기 때 이걸 하게 되면 큰일이 되는 것 같지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토마티스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 뭐 부작용이 있고 막 이런 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ILS 같은 경우는 하루 1시간씩 그냥 지속적으로 실행을 시켜요. 휴식기 같은 거 두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음악만 듣는 청지각과 표현 감각에 대한 즉 전정 감각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다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ILS는 그림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ILS에서 청각미 활동경을 결합시킨 예를 갖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헤드셋을 아이가 끼고 있죠. 아이가 헤드셋을 끼고 나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는 이 장면은 토마티스나 베아라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엄마가 선생님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보니까 콩주머니네요. 콩주머니를 갖다 이렇게 꼬깔콘에 던져서 넣고 주고받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액티비티를 갖다 같이 결합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합니다. 활동을 갖다가 이 한사례도 보면 되겠네요. 사진이 굉장히 흐린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ILS를 갖다 착용을 하고요. 아이가 이 밑에는 이제는 평영 잡는 밸런스 잡는 것이죠. 울커불컨에서 자기가 균형을 잡도록 하는 이 밸런스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공을 갖다가 공을 주고받는 공놀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각작용과 전정작용을 갖다 더블로 주어주면서 시각적으로 공을 주고받는 다양한 감각을 통합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ILS가 단순 청각작용이 아니라 활동, 다양한 시각과 촉감과 주고받는 활동들 자체를 갖다 결합시켰다는 측면에서 이 ILS는 좀 다른 거에요. 토마티스와 밸런스와 같으면서도 좀 측면이 달라졌죠. 하루에 한 시간씩 지속적으로 쉬십기 없이 사용한다 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활동을 갖다 결합시켰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차이들을 이해하시고 나서 제가 효과를 갖다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이 셋단의 문제가 뭐냐면 청지각치료법의 문제를 먼저 두 가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뇌자극법인지 청각자극법인지 정체가 불분명해요. 11일하고 한 달 휴식의 발상은 이거는 청각자극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토마티스라는 사람이 토마티스 기계를 만들 때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오페라 가수들을 오페라 가수들이 청각을 상실한 채 멀쩡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청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각을 자극 주는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오페라 가수들이 엄청난 고음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난청이 되는 걸 넘어서 소리 자체가 안 들리는 이런 청각장애 상태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가 안 되는데 토마티스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이게 청각을 전달하는 전달장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게이팅이나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소리 전달 방식을 갖다 줘서 청각을 회복시키는 방식의 치료를 갖다 한 거거든요. 실제로 토마티스가 만든 기계를 사용하니까 이 오페라 가수들이 청각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 소리를 들려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회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토마티스 오페라 가수들은 뇌에 고장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뇌에 고장 난 사람들이 아니고 청각 신경에도 고장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고막에 전달하는 고막부터 청각 신경까지 전달하는 내의의, 중의의 증폭장치 증폭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소리 전달 증폭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뼈 3개가 증폭이 되는 이거 1강에서 제가 그림을 보여줬었거든요.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증폭장치는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작은 인대나 작은 근육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팅이나 필터링이 된 소리가 전달되는 순간 인간의 중의, 귀 안에서는 엄청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미세한 근육들의 근육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서 소리가 증폭돼서 전달되는 게 메카니즘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설계할 때 열을 하고 한 달씩이 한다? 이거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근력운동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웨이팅을 하는 것은 근력의 자극을 충분히 주고 나면 그 근육이 회복을 하도록 휴식기가 필요해요. 휴식하는 동안에 근육이 오히려 강화되고 보강되거든요. 그러니까 귓속의 미세한 근육들도 자극을 충분히 주고 나면 그게 보강이 되는 과정들을 겪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 같은 경우는 자극량을 높여서 주고 쉬었다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내고 또 강한 자극을 주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걸 반복하면 청각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는 청각이 고장난 애들 아니에요. 호명반응이 안 될 때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청각검사하거든요. 멀쩡해요 다 애들. 청각신경도 다 멀쩡해요. 청각전달장치도 다 멀쩡한 애들이라고. 뭐냐면 귀속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귀에서 전달된 소리와 전정감각에서 자극된 그 전정의 흐름이 뇌관을 통해서 뇌의 자극이 전달되는 그 뇌 전달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뇌 전달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즉 뇌가 고장나 있는 애들이지 청각이 고장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토마티스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랜덤한 소리 전달 방식 예상을 할 수 없는 소리 전달 방식을 통해서 뇌가 뇌관이 계속된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잘못된 소리 전달 처리 방식을 뇌관에서 잘못된 소리를 처리하던 게 계속된 자극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키워내는 자극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뇌의 시냅스를 바꾸는 문제지 청각의 근육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시냅스를 바꾸는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떻게 하냐 일주일 일하고 한 달 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냅스를 바꾸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작은 양이 가급적이면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양의 자극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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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데 열을 공부하고 한 달 쉬고 열을 공부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수학 공부가 늡니까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이 느는 거는 뇌의 시냅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처리하는 뇌의 처리 능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이 해도 꾸준히 할 때 시냅스가 변화되는 거예요. 청각 지각 치료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건 뇌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청각 자극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에러가 있는 게 뭐냐면 휴식기를 의무적으로 두는 거는 이게 청각 치료 방식이지 뇌 자극 치료 방식이 아니라고요. 진행 시간을 갖다가 더 짧게 해갖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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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입니다. 뇌를 자극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기계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기계예요. 제가 봐서는 뇌가 랜덤한 자극에는 반응을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랜덤한 자극에 반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뇌의 뇌관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자극은 뭐냐 아주 얕은 자극을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1시간 정도를 갖다가 매일 1시간씩 계속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1시간씩 계속하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바꾼 게 결국은 ILS 된 거예요. ILS가 휴식기 없이 1시간 정도씩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티스나 베라르는 청각 자극을 주던 그 원론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해소하는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킨 방식대로만 해갖고는 쉬지 않고 그런데 ILS는 뇌 자극법으로 이 세팅을 조금 바꾼 겁니다. 세팅을. 그러니까 휴식기 없이 1시간씩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전 30분, 오후 30분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가 그것도 좋아요. 이게 뇌 자극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극량이 또 많은 거 하드하게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 베라르가 자극량을 강하게 해갖고 열흘 정도 하고 3,4개월,4,5개월 쉬고 나중에 2차 프로그램 하는 거 그 이해가 돼요. 그것도 굉장히 하드한 자극이기 때문에 휴식기를 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청각을 회복하는 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베라르가 과연 토마티스보다 효과가 있을까? 제가 봐서는 뇌에 자극 주는 방식은 차라리 토마티스가 날 수 있어요. 아주 얕은 자극을 갖다가 그것도 열흘하고 한 달씩으로 다시 재자극 주고 이런 방식을 택하니까 훨씬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청각 자극 방법을 자폐하던 뇌 자극 방법으로 돌려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오류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청각 환원론이에요. 청각 만능론에 가까워요. 이게 논리적 오류가. 이게 청각의 변화로 감정 변화를 만든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취합니다. 집중력을 만들어준다? 어떤 음에 대해서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종합적인 언어 능력을 갖다 만든다? 특정 사람이 사용하는 주파수 때 음악을 더 많이 들려주면 언어 처리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 듣기 능력은 약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이런 건 이 발상 자체가 에러예요. 이게 제가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의학에 보면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목화토금수에 갖고 각각의 기운을 갖다 오행론이라는 게 있는데 색깔의 오행을 갖다 부여합니다. 초록색은 목기가 강하다. 빨간색은 화기가 강하다. 이런 거예요. 검정색은 숙기가 강하다. 그래갖고 빨간색을 보면 사람의 에너지틱하게 확산되고 초록색을 보면 생기가 도단하고 검은색을 보면 안정돼서 컴다운되고 이런 식의 오행론을 색깔론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까만 거 보면 좀 진적이 되는가. 그런데 거기서 확장돼서 색깔 치료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흥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까만색을 입힌 방에서 까만색 옷만 입고 까만색만 사용하면 치료가 된다는 치료론으로 확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논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한의사가 없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과다 망상이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니까. 경향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약간 우울해져요. 어떤 소리를 약간 들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과대망상이지. 택도 없는 얘기지. 소리로 사람의 기분, 정서가 모두 다 환취환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는 논리적인 에러가 극심한 거예요. 허황된 얘기예요. 난독증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자폐의 사회성 개선 얘기하는 것도 확실히 과장된 얘기예요. 자폐가 치료되는 메칸즘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메칸즘이 동원됩니다. 사회성 개선은 사회성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두뇌활동의 초화예요. 귀수의 우리 듣는 것 같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좀 심해요. 저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보급되는 논리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청각자국과 전정감각을 자국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토마티스로 하면 나을 애가 베라르로 하면 안 낫고 베라르로 하면 나을 애가 토마티스로 하면 안 낫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적응에 나간데.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의 한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ILS 발황이 발상이 뇌자국법에 근접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 ILS가 정말 더 좋냐 토마티스나 베라르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운영법을 바꾸면 차이가 없어요. 토마티스 가지고 두 시간씩 열을 하고 한 달 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시간씩 그냥 에브리데이 1년 내내 해보세요. ILS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토마티스 끼고 곡놀이를 해보세요. ILS하고 다를 효과가 없어요. 베라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계를 놓고 서로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필요한 아이가 누군지를 인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뇌자극법으로 다시 전환을 시킨 게 필요해요. 뇌자극법으로 전환을 시킨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뇌자극법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성별로 청지역치료급의 장점이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 초기의 치료에는 토마티스나 베라르가 유리합니다. 초기 뭐냐면 애가 아예 눈맞춤도 못한다 바라도 못한다 감각 전정감각이 처리도 되게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중증자폐증 애들이 자기를 조절해 나갈 때는 토마티스나 베라르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주의집중도 이루어지고요. 어느 정도 바라도 이루어진 안에서는 종합적인 수행력이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여러가지 감각을 통합시켜서 종합적인 수행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IRS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 내리면 중증자폐증에는 토마티스나 베라를 사용하시고요. 아스포거증의보는 IRS를 사용하세요. 지금 문제 아까도 했지만 전증감각의 문제나 청각상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도구도 그러나 토마티스를 하면서 벨가보드 등 여러가지 평형 도구들을 이용한다면 IS를 대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기계를 따른 돈 들여서 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토마티스 하고 베라를 굳이 비교한다면 초기 전정감각이 과민하면 토마티스가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토마티스가 저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프트한 접근 방식을 갖다 주기 때문에 뇌 훨씬 더 소프트한 자극에서 점점 높여가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과민한 애들 조금 움직여도 어지러웠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 토마티스 에서 소프트한 자극에서 점점 끌고 가는 게 유리하고요. 전정감각이 과두 난 애들 막 돌아다니고 부딪히고 이러는 애들 한테는 베라를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감각이 과민한 경우는 융합이 안 토마티스가 모짜르트 음악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두뇌 생리상 습득이 용이해요. 만약에 과두 나면 토마티스에서는 자극량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환성이나 적용력이 부작용이나 이런 걸 많이 피할 수 있어서 토마티스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라리가 만들 수 있는 장점을 토마티스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굳이 베라를 공부하거나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대로 얘기하면 과민한 애들은 토마티스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토마티스나 베라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아이가 많이 좋아졌으면 종합수행력이 있는 IRS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베라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휴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을 했으니까 한 달 공부 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 못하는 애들 놀리라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토마티스나 베라로 기계가 좋은 거예요. 기계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데 매우 좋은 기계에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전정감각이나 청각감각에 자극을 주는 걸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걸 종합수행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청각자극 방식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이용할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